주식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등했기 때문에 차익실현을 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게다가 곧 있으면 미국 대선도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는 자꾸 부양책도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가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그냥 나 이 정도면 만족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살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 과정에서 주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가격의 저항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조정되는 과정 이렇게 보면 통상적인 조정 아름다운 조정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정도의 조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주식을 세게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소수의 편에 서는 것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 이건 경험입니다 경험에 대한 얘기를 이게 생각날 때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까먹기 때문에 생각날 때 얘기해야 됩니다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려움과 힘든 소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상당히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편에 드는 거는 그냥 쉬워요 어? 봐봐 쟤도 저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에너지가 안 들어요 어?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나도 이렇게 하지 뭐 그 비난받고 싶지 않을 경우 그냥 여기 다수의 편에 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에너지를 들여서 다수의 편이 아니고 소수에 서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찾아내는데 거기서 맞췄을 때 수익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자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맞았을 때는 어? 성과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소수의 편에 소수의 의견에 서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런 노력의 일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연준에서 뭐 이것도 4년 얘기도 할 것 같아요 8년 얘기 아니면 8년이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소수입니다 소수 저 혼자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래 에너지가 들은 일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생각이 나서 주식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건전한 조정만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전망도 사실 별로 없어요 요즘에 보면 대부분 다 미국 대선 얘기를 하시거든요 미국 대선 대부분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숏 포지션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뭐 지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뷰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이런 저런 얘기하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주식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는 일종의 반성문이 될 텐데요 그 내용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첫 번째 섹터 로테이션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연준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왜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일들 좀 빨리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중국의 9월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뭐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이 야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그런데 경제 지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남겨놓는다는 측면에서도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넣었고요 국내 이제 수출 소포치가 발표됩니다 코로나 재획산 영향이라고 했지만 이것보다는 글로벌 경기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 FMC 이전에 한 2주 정도씩 연준 의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게 지금 딱 막아놓는 블랙아웃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연준 의원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FMC 회의가 제일 중요하고 파월의 연설이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 있을 연준 의사들의 발언들을 통해서도 아 연준은 이게 내가 판을 깰 가능성은 없어 만약에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이지 미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통과 안 시키면 그럼 미국 정부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조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과 누무신이 하원 증원이 화요일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파월이 하원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목요일날은 파월과 누무신이 상원에서 증원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파월과 누무신 모두 얘네들 돈이 지금 다 미국 주식과 회사채에 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 좋은 얘기 하실 분들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아 이게 좀 중요하죠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 LG 화학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소문난 장치입니다 이것을 테슬라가 지금 높아진 기대치를 한 번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족시킬 수 있을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최근에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윌리엄스 연주연장도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택 매매도 발표되고요 그리고 이제 ECB가 이제 목요일날 이슈가 있는데 ECB는 라가르드 총재가 막 유로화 강세 너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지금 유로화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전망이 아마 좀 보수적일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U 특별 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이건 아마도 EU 리커버리 펀드 내에서 친환경하고 디지털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이게 이런 게 이제 작은 작은 소소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거는 한번 좀 보시고요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나 놓고 보면 이거는 일종의 반성문일 수 있는데요 좀 약간 지금 시점에서 약간 후회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줌 실적 발표하고 나서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제가 유튜브의 제목을 아 선반영 되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제목을 붙여가지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요게 좀 후회돼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도취됐어요 도취 도취 아 물론 물론 그 줌은 그 뒤로도 이제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거의 뭐 전고점 회복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줌이 40%나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선반영 됐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인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길게 보면 저는 이제 이쪽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과도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인정 안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좀 많이 와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 제가 좋아하는 다모다란 교수가 다모다 란입니다 성함이 우리 일부분이 다모다 란 교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모다란 교수님이세요? 다모다란 교수님이 애플 판다고 했을 때 좀 더 고민 많이 해볼 걸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세 번째는 좀 이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과도하게 경기에 대해서는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드린 게 아닌가 그런 거 좀 약간 후회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사결정이나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콜을 못 해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산업재 내에서 지수 내에서 산업재의 상대성과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이 섹터들이 이제 언더포범을 많이 했다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구간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갑자기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가 되긴 어렵지만 어쨌든 주가가 바닥은 지나가는 구간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이제 따라 사야 되냐의 문제는 저는 이제 업종 상위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는 플레이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자신이 있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역시나 이게 최근에 뭐 일부 업종에 대해서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업체 섹터 그 중에서 대형주 상위 업체에 대한 플레이는 어쨌든 가능은 할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바지가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지금 이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숏 포지션인데 이게 지금 보면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어느 때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간으로 숏이 가장 많이 쌓인 시점이 이때다 라고 보면 나스닥도 저는 이제 이정도 쯤이면 옵션 만기고 이제 별 탈 없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대로 생각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벌써 15에서 20% 정도씩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20% 조정이면 엄청 큰 조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고점을 언제 회복될까 뭐 언제 될지 알고 그 사소 기다리고 있냐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회복된다 라고 보면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뭐 매수도 가능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추천은 절대 아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추천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캐터필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그 산업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 회사 많이 봤었는데 케터필라는 자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PBR 차트인데요 PBR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2007년 하반기 이때를 제외하고는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받은 적이 과거 10년 동안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좀 많이 올라서 이걸 또 사서 먹을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절대 수익 관점에서는 근데 상대적으로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 톤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자산이 원인이라면 금융시장 안정이 결과다 라는 건데요 이건 지난번에 금요일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연준의 자산이 빨간색이고요 이렇게 슉 늘어났고요 나스닥 시수는 이때 주가가 빠진 이후로 연준 자산이 늘어나는 구간에도 빠졌죠 그러다가 되게 빨리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준 자산이 더 안 늘어나서 걱정돼요 라고 한다면 이때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고점까지는 25% 상승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이미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54% 상승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연준 자산 보고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했네 이러면 연준 자산은 하나도 못 먹는거죠 하나도 못 먹는거 연준 자산이 키팩터가 아니라는 거에요 연준이 자산이 키팩터가 아닌 이유는 연준의 자산은 연준이 자산은 원인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뭐냐 FED의 자산은 원인이다 결과는 뭐냐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거죠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는게 이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고 연준의 자산이 늘었냐 안 늘어났냐 이건 중요한게 아니라는 거에요 이건 그냥 원인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과정이다 그래서 연준 자산이 늘어나면 안정 될 수도 있지만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안정이 된다면 굳이 연준 자산을 늘릴 필요는 뭐가 있냐 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자산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같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 같고요 연준의 자산만 가지고 시장을 설명하는 거는 또 이 구간에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는 세 가지 이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돈 빌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돈 빌릴 사람 그리고 정부가 돈을 빌려요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시장에서 너도 나도 돈을 빌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안 떼먹을 것 같잖아요 돈을 빌려줍니다 이 돈을 빌려주면 정부가 돈을 찍어야 그러니까 채권을 찍어야 발행을 해야 이 중에 한 명이 연준이 가 가지고 물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부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은행들이 들고 있다가 아휴 너무 부담되는데 팔까 그러면서 이제 팔 때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때 연준이 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돈 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빌려주죠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긴 해요 스물스물 지금 두 번째는 이제 빌려줄 사람이 맞냐는 겁니다 빌려줄 사람입니다 빌릴 사람 아니고요 빌려줄 사람은 대부분 해외 해외 투자자들인데 지금 보면 연준의 자산 이렇게 빨리 늘어났다가 최근에 안 늘어났던 이유 이 차이만큼은 뭐냐면 해외 투자자들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해외 투자자들이 연준의 자산을 사면서 해결해 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다 왜 건전한 조정이냐 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3프로 TV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LG화학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LG화학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번주에 좀 다시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번주 아마 수요일날 또 다시 나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건 제가 여러번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미국에서 옵션 투자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개인들이 옵션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번째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복권 판매액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부진하고 경기가 안 좋을수록 판매액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상반기에만 2.6조원이나 팔렸더라고요 2.6조원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복권 이게 이제 저희가 리얼 옵션이랑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왜 사람들의 성향이 투자 성향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간단하게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마인드맵을 좀 그렸어요 이거 핵심 세가지만 좀 말씀해 볼게요 투자자들의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번째가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 뭔가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생각 생각이 바뀌고 있다 생각 두번째는 그래서 행동이 바뀌고 있습니다 행동이 투자자들의 행동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글로벌 현상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예 생각이 바뀌고 생동이 바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요렇게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야 지금까지에 대한 설명은 잘했네 앞으로는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원래 원래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뭐냐면요 중위험 중수익 이걸 추구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잠깐만 이게 내가 생각해봤는데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조금만 더 줄래? 조금만? 한 1%만 더 줘라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위험 커버할게 그러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ELS? 그래 좋아 이것도 괜찮네 DLS도 괜찮네 사모펀드 괜찮네 어 매자닌? 어우 괜찮네 그러다가 이번에 다 얘네들이 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기도 문제 여기도 문제 다 생기다 보니까 뭐야 믿었던 거에 배신이 온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야 수익률이 변동성이 여기고 수익률이 여기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여기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여기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내가 이거 조금만 조금만 더 하고 이만큼만 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내가 이만큼 달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위험이 여기 와서 여기에 찍히냐 어? 내가 언제 여기 여기에 찍히냐 위험이 이만큼만 감소하겠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손실이 나고 위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 이런 상품이면 안 되지 라고 이제 하면서 상품의 배신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라는 건 뭐냐면요 어차피 저금리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 작년까지는 저금리긴 했어요 저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 저금리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의 저금리는 어차피 저금리 완전 저금리 어 아이고 진짜 오래도간 저금리겠네 어쩌면 내가 내가 50대 내 50대 될 때까지 저금리네 이런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금리에 대한 인식 자체도 금리가 오를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바뀐 거예요 두번째는 고용불안 얘기가 있고요 세번째는 양극화인데 중산층이 느끼는 공포심이다 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보통 파지티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파지티브는 자 이거 이 약 한번 먹어봐 이 약 먹으면 너 진짜 좋다 너 이거 먹어라 그러면 잘 안 먹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약 안 먹으면 너 죽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먹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중산층에서 한 단계 더 어 레벨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게 이제 중산층을 움직이는 공포심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의 변화는 상품의 배신이고요 행동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에 기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어 좀 더 리스크가 있는 상품을 어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다 라는 거고 이게 옵션과 주식으로 돈이 들어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냐 라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보면 금리가 오르지 않거나 심리가 훼손되지 않으면 계속 간다 라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누가 만들어 준다고 했냐면 연준이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지속 가능할 것 같다 라는 거고요 결국 또 하나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혁신과 성장이 있는 기업이 있어야만 주식시장 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이렇게 먹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아무리 알파를 어쩌고저쩌고 위험을 어쩌고저쩌고 해도 주식시장에 먹을 게 없으면 안 들어와요 주식시장이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빅 제일 큰 시총 상위 종목들 있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LG화학까지 뭐 한 시총 5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형주들이 실적 턴우라운드 좋고요 펀드멘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플레이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일드헌터에서 알파헌터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분들이 보기에는 무슨 뭐 개인들이 뭔 주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옵션을 많이 하고 아이고 저러다가 한번 깨져보면 정신 차리지 이 생각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 오늘 그림을 그리고 설명해 드렸던 이 과정을 보면은 이 구조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안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투자 성향이 바뀐 것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 내용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번 주도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의 주인이 바뀌는 구간이다 라는 거고요 뭐 기관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정이 아주 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롱뉴라는 얘기는 그대로인데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수는 대형주 중심으로 대형주 빅파이브를 중심으로 사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숏캐시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혹은 아주 제한적인 투자 이것만 가능하지 않을까 탑티어들 중심으로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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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